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작 모바일 게임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제작진의 신작입니다 미스터 성공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뜰TV에서 마크판으로 플레이를 했더라구요 저는 한번 원작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화면인데 누르면은 박수를 쳐요 소리 들리시나요? 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안넘어가 박수를 열정적으로 쳐야되나? 따다다다다닥 어? 누르다보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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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작을 하는거 같아요 강제로 박수 유도하는거 아냐?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미스터 성공이라고 합니다 마술사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이거 타노스 아니야? 딱! 오 자 첫번째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총 30개가 있네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약간 창의력이 필요한데 음 제가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숟가락이 얼굴만 하네요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떻게 하는건데? 오! 오! 음 아아아아아 건드리지 않고 숟가락을 꺾어버렸죠 제가 바로 이 시대의 마술사 미스터 성공이라고 합니다 자 첫번째 간단하네요 네? 뭔가 그 마술의 장면을 만들어내면 되나봐 자 제 모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딱 벗었는데 원형탈모오면 진짜 완전 꿀잼인데 자 모자를 위로 쓱 비둘기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비둘기 네마리 쓰읍 어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술인거 같아요 응 뭔가 독창적인거 안나올라나? 자 세번째 스테이지 자 이것은 봉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봉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 마술을 부린다면 어디에요? 오! 자 이런식으로 하하하하 이거 약간 근데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거 약간 마술 도구사면은 다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어 알록달록 꽃들이 나왔어요 자 네번째 스테이지 아 이거게 뭐냐? 짖 제 얼굴을 보십시오 ime 그 왜 우리나라 국기는 없지? 아쉽네 어? 넥스트 다섯번째 스테이지 자 저는 지금 어 뭐라 이걸 뭐라 그러지? 저는 지금 TV다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 속에 제 몸을 끼우고 있죠 과연 여기서 어? 팔을 어? 팔 아니네 어? 다리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이야 이거 좀 신기하다 그냥 이런 마술이 있잖아요 어 이거 진짜 엄청 그 유연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두명이서 하는거 아닌가? 어 아무튼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지금 아주 신기한 마술의 향연 여섯번째 스테이지 어? 뭐 이거? 다시 합치는건가? 옷 옷 옷 옷 여 짜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뭐 그거ona import 여러분 진짜 어허허허허허허허 근데 표정이 엄청 시크해 어 훗 뭘 이정도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미스터성공씨 아주 훌륭하게 마술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곱번째 스테이지 두구도구 두구도구도구도구 야 제 뒤에는 테이블과 흰색 식탁보 그리고 와인 접시가 있죠 이거 그냥 이거 확 빼내는거 아냐? 야 이거 찰랑찰랑 거리는거 나름 디테일이 있네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마술이야 이거는 기술이지 기술 와 자 이 마술사 어디서 본거같아요 이 마술사가 그 이 게임사의 시리즈에 가끔씩 등장했던 그 아저씨에요 막 야바위하고 그랬던 아저씨 아닌가 어? 어 이게 나왔네 자 제 앞에는 노란색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어어자 이거 뭔데 어? 이거 뭐지? 이거 왜 실패한거죠? 이거 같은 그 숫자의 주사위가 4개가 나와야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지? 더 열심히 흔들어야되나? 자 더 열심히 아다다다다다다 어? 오 아 이거 주사위를 세우는거야? 아 이것도 마술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인거같은데?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층으로 쌓는거 아니야? 자 아무튼 뭐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면 됐지 뭐 자 제 밑에는 원형 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 들어올리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자 위로 쓱 올리면은 짠 오오 야 이거는 어떻게 한거야? 야 이런 마술을 어디서 봤던거 같기는 한데 신기하다 어 아니네 안 끝났네? 뭐야 뭐지? 어? 여기있다 여기 여기 보이세요? 요오 관중석으로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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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마술들은 또 막 어떻게 하는건지 너무 파헤치면 안돼요 네 이게 마술을 하시는 분들의 컨텐츠이기도 하고 그냥 즐기는게 좋지 저 밑에 뭐 구멍이 있지 않을까 뭐 저 천이 특수한 천 아닐까 막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더 재미없어 음 있는 그대로 즐기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자 열번째 스테이지 음 오야 이거 야 이거 근력이 굉장한데 허리 힘이 굉장히 좋으신데? 어? 개 이거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될까? 어 안 건드리고 계속 냅두면은 못버티고 이렇게 휘어지는거 아냐? 진짜 디테일한 게임이면은 그렇게 해놨다 레알 자 아 일단은 뭐 그러진 않는거 같아요 굉장히 허리 힘이 좋아요 자 밑으로 한번 땡겨볼까요? 헛! 자! 아 이거 뭔데? 이거 사기잖아? 자 여기 어 테이블이 하나 더 있었네 자 다시한번 이거 밑으로 그 천을 당기면 안되는거 같구요 스 어떻게 해야되지? 오 의자 오! 오 쓰읍 헛 쓰읍 공중부양 야 여기 밑에 테이블이 있는거네 자 석세스 어허 표정 되게 해맑아졌어 자 다음 스테이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마술사 미스터성공입니다 뭔가 어깨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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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잔인한데? 아 이거 목을 쓰읍 어허 일단 목이 떨어졌어요 아마 큰 옷을 입고있는 뭐 그런 그런거겠죠? 네? 아무튼 목이 떨어지는 마술 굉장히 그로테스트하지만 신기하네요 다음 스테이지 열두번째 자 저에게는 엄청 긴 녹색 연필이 있습니다 이 연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연필을 쓰읍 오! 뭔데? 어? 어? 아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흔들면은 이거 하하 잠깐만 이거는 학교다닐때 했던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흔들면 휘어지게 보이는거 그거 아니에요? 어 아하하하하하 아니 이거를 아니 이거에 박수치는 사람들은 뭐야? 아 이거 학교다닐때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거 다 하는건데 이렇게 막 막 빨리 흔들면은 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착시효과 아 이거를 마술이라고 관객들한테 티켓값 받아놓고 한다고? 넘날 양심이 없는거 아닌가? 어? 아 넥스트? 야 근데 좀 참신하긴하다 웃기다 웃기다 자 열세번째 이번에 저는 아주 평범하게 서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술을 보여드리게 될까요? 넥타이 오! 뿅! 아 아흠 자 이 나비 넥타이가 그렇게 탄성이 좋지 않은거 같아요 네 어떻게 어? 좀 적당히 땡겨야되나? 자 적당히 땡겨볼게요 확! 어? 이게 뭔데? 이게 왜 마술이야?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뭐? 그냥 내 목을 때렸는데? 안 아파한다 이건가? 이거 뭔데? 금강불교의 금강불교의 마술인가? 어? 제 몸은 아주 돌처럼 단단하죠 나비 넥타이 따위로는 상처도 낼 수 없습니다 전 전혀 아파하지 않죠 막 이런건가? 다음 다음 자 열네번째 스테인리즐 어 이거 그거다 퐁퐁 어 트램펄린이라고 하나요? 동네마다 부르는게 좀 달라요 저희 동네에는 퐁퐁이라고 불렀구요 뭐 방방이라고 부르는데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 일단 점프해보죠 점프 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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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높이 어 이대로 달라라로 가죠 자 아 이게 아 이게 뭔데 이게 오 됐어 없어졌어 진짜 지붕에 머리 박힌거 아냐? 위해를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어딨어 어 안 끝났는데요? 메뉴를 눌러야되나? 메뉴 오오오 야 메뉴까지 올라갔네 네 하하 하하 자 이렇게 해서 어 퐁퐁으로 하는 아주 신기한 공중부양 네 보셨구요 윙윙윙윙윙윙 자 이번에는 파리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마술이죠 자 파리는 녀석을 잡아서 짝 원샷 원킬 하하하 아니 이거를 왜 관중들한테 보여주냐고 파리 잡는걸 어 진짜 어이탱이 없네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마술이죠 인간 파리채 미스터 성공 씌었구요 자 다음 열여섯번째 스테이지 음 손에 쥐고 있는게 뭘까요? 이게 뭐지? 오 던졌어 뭐 아 아 이거 팝콘인가봐 아 아 아 아니 이게 오히려 그 초반 스테이지에 나왔던 마술들이 더 마술 같애 뒤로 가니까 약간 날로 먹을라 그러는데 어 레파토리가 다 떨어져서 아무거나 막 하는 느낌인데 자 던지고 먹어 어 오케이 나이스 이베쏭 이베쏭 아 아 제 에임이 이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던져서 과자먹기 마술이었구요 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새덮같은거? 자 새가 왔을때 지금이기 짝 잡아버렸죠? 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마술했었던 비둘기 수집한거야? 어 어 자 아무튼 세장으로 세잡기 마술이었구요 다음 열여덟번째 스테이지 음 마이크가 좀 낮은거 같은데 위로 올려서 자 그림자까지 좋아 너의 모든게 나에겐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이니까 자 아무 의미없이 마이크를 올리는 마술이었어 어 아니 그 공연장에 티켓팅 해가지고 왔는데 앞에만 좀 살짝 마술같은 마술 보여주더니 뒤로가니까 그냥 날로먹는데 이거는 거의 고소각인데 장기자랑 수준인데요 마술이 아니라 자 저는 이번에 옆으로 섰습니다 과연 무엇을 할까요? 정말 걸어가는건 아니겠지 오 야 마이클 잭슨 우와 어 어 마이클 잭슨의 그 특허 포즈잖아요 음 이게 굉장히 특수제작된 신발로 활용하는 그런 춤이라고 하던데 되게 어렵대요 자 이게 립댄스 린댄스라 그러나? 린댄스? 어 이 기울어지는 그런거 자 아무튼 미스터 성공이 린댄스를 성공했습니다 어 이것도 약간 근데 마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 이번에는 설마 뒤로? 아하하 이거 오 매트릭스? 이야 거의 유연성 자랑 자 제 허리가 이렇게나 유연합니다 네 자 일단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가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잘익은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수박 손으로 그냥 깨는거 아냐? 수박 곧 이게 뭔데? 아 이게 뭔데요? 나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가네 그냥 수박이 공중부양해가지고 내 손에 딱 낀거야? 아 염력이라고 염력? 아 아 아하 아 수박이 그냥 염력으로 올라온거야? 어 이게 진짜라면 이게 제일 신기하네 염력잼 자 스물두번째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거대한 태팔후라이팬과 팬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설마 이거 제가 예상이 가는데 이거 뒤집는건 아니겠죠? 어허허허 그거 우리 엄마도 하는데 스읍 아니겠지? 아 아 아 깨졌다 이러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자 예상이 적중했어요 팬케이크 돌리는거 아 이거는 우리 엄마도 한다고 던져서 자 그냥 잘 맞춰서 어때요? 참 쉽죠? 흐허허 자 스물두번째까지 깼구요 스물번째 어? 이거 그거다 미친 프리키 자 오른쪽으로 찰지 왼쪽으로 찰지 자 오른쪽에 있는 수비수가 아주 겁이 많아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오른쪽으로 자 요쪽이기 도착 아 맞았는데? 음 실패 아 미안하다 좀 많이 아프겠다 다시한번 어? 어? 아 이게 사람이 바뀌네 아 이게 겁먹은 사람이 위치가 바뀌네요 여기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근데 이게 무슨 마술이야? 이거 그냥 축구를 잘하는거 아니야? 요 축구 잘하네 어 그래 잘찼다 무중력킥 다음 스물네번째 으흠 자 이번에는 아예 날로먹기위해서 제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 뭐야 끝났네? 뭔데? 뭔데? 공을 쳐야되나? 자 내가 공이 나왔거든요? 어? 아아 어 이제 하다하다가 야구를 하네요 다시한번 공을 잡아볼게요 타이밍 타이밍 지금이기 오케이 아 우와 이거 타이밍을 진짜 완벽하게 맞춰야되나? 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좀 생기네요 지금 지금 아 오케이 완벽했죠 제가 이정도입니다 여러분 사회인 야구단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죠 네 이게 이게 도대체 무엇 자 스물다섯번째 자 이번엔 농구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기종목들은 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죠 농구공이 엄청 큰데? 자 탱 탱 탱 탱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이게 뭔데 그냥 그냥 이거 튕기는거야? 아니 뭐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막 넣는것도 아니고 자 관객들이 AI 아니냐구요? 아 그런가? 그래 이런 공연을 돈주고 보러올사람이 어딨어 이거 그냥 입간판 아니야 입간판? 어? 로봇 아니야 로봇? 자 지금 아 아 이렇게 손에 왔을때 아 자 오케이 하하하하 이게 다야? 야 이거 훌륭하네 네 이렇게 농구 튀기는거 다섯번 성공하고 이렇게 좋아할수 있는건가? 아주 긍정적인 우리의 미스터 성공씨 자 이번에는 음 행운권을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을 한번 찾아볼까에요 26 아닌가?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건데? 모자라도 아니고 어? 23 오 23 어? 아닌데? 이거 뭔데? 이거 뭐하는거야? 자 스물여섯번째 스테이지라 26 이거 누르는거야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오! 정답! 야 이거지 이거지 센스 장난 아니었죠? 같은 숫자 맞추기? 어허 같은 숫자 맞췄다고 사람들이 엄청 박수쳐주네 성공한 사람이야 모래도 사람들이 즐거워해주잖아요 네 진짜 팬들이 모인거지 자 이 게임의 별점은 별 다섯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허허 이건 약간 그 제작자분께서 어 평점 잘달라고 만든 스테이지인거 같아요 네 아무튼 재밌게 즐기고 있으니까 저도 별점 다섯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 심벌제라 그러나? 자 짱 좋아 오 왜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그 그 BGM이랑 맞춰서 쳐야되는건가? 그럴 수도 있어 다시한번 해볼게요 자 28번째 빨리쳐봐 빨리치면 뭐야 그냥 대충쳐도 되네? 이거 박자 안맞춰도 되네 아 그냥 치기만하면 성공인데? 자 다음 스물아홉번째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어 이거 아까전에 했던거 아닙니까? 입에서 만국기 나오던 그 마술? 자 이번에는 제가 입안에 뭘 머물고 있을까요? 자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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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데? 자 쭉쭉 오 됐어 엔드 어 자 여러분 오늘의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 반갑게 인사해주고요 반갑게 인사해주고요 아 이대로 끝이라고? 정말 실화야? 넥스트 아 다음 있네 자 30스테이지 관객들이 우리 할아버지랑 엄마랑 어 게임을 하고싶어하는 아들이랑 푸딩을 좋아하는 누나랑 다 모였죠 여학생을 짝사랑하던 남학생이랑 자 박수 박수 하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귀가 잘못됐나 의심했네 앙코르 라고 이 공연이 앙코르를 외칠 정도의 수준이었나요? 네 아무튼 앙코르 앙코르 자 앙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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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다같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뒤에는 로봇이구요 실 관람객은 다섯명 있었어요 여러분 앙코르 자 앙코르 앙코르 아하하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엔 제가 통나무가 되어봤습니다 자 통나무 뭔데 이거 으어 이게 뭐지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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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올 올 석세스 야 통나무였지만 관람객석으로 한번에 이동하는 아주 신기한 마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은 살짝 그 부자연스럽잖아요 몸의 위치가 그래 이거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이야 확실해 이거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어 확실해요 여기 있는 실 관람객들은 다섯명뿐이야 아 근데 뒤를 봐야되는거 아니야 왜 앞을 봐 어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미스터 성공씨의 총 서른가지의 스테이지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병맛 게임이네요 네 우리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제작사의 신작 게임이었구요 네 정말 얼탱이가 없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어이가 없는것도 재미일수도 있잖아요 네 뒤로 갈수록 정말 날로 먹는 다양한 잡기술이 펼쳐졌던거 같은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모바일 게임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뿅 안녕 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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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웅